총선까지 딱 23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종섭 소주대사의 즉각 귀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거취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선거를 직접 뛰고 있는 경기 하남갑 후보인 국민의힘 이용우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선이 힘들었나 봅니다. 좀 기숙해지셨어요. 힘듭니다 확실히.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하남갑 후보의 상대인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동일하게 이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하남갑 출마하기는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보죠. 이거는 어떤 다른 이유보다는요. 저는 2015년부터 하남에 계속 살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두 자녀도 있고 두 자녀 역시 하남갑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출마를 한 거지 제가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하남갑을 2015년부터 찾았으면 뭐 동네 지역사정이나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건데. 아니요 아니요. 하남에 저는 이제 미사 지역이 2015년대 분양을 받아 왔는데. 아 미사에? 네. 근데 이제 저는 미사라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된 곳이고. 그럼 사시는 곳은 하남을 이였겠네요? 네. 미사는 하남을 이잖아요. 네. 그때는 그 지역구가 하나였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때는 하나였죠. 이제 분구가 되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좀 된 지역이고. 그런데 원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하러 왔습니다. 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원래 사시던 데는 하남을 인건데 하남갑으로 옮기신 이유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 발전된 곳이고. 하남으로? 네. 근데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원도시입니다. 그런데 원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된 방향성도 많고 또 해야되도 많고. 또 하남갑 지역이 어찌됐보면 하남시 서울 편입을 가장 원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병별도 냈고. 그래서 저하고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내가 할 일은 을보다는 갑에도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남갑을 위해서 1호 공약 같은 걸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1호 공약은 아무래도 하남시 서울 편입입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하남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이 불균형한 지역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남 위례인데요. 하남 위례. 그다음에 송파 위례. 성남 위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신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행정구역만 다를 뿐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같은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남시에서 제일 하남시 서울 편입 원하는 곳이 위례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도 그쪽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왠지 하남갑이라는 선거구가 총선 끝날 때까지 단일 날까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매치합이 이용우 의원 대 추미애 장관인데 아시겠지만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뭐 이런 평가가 있고 찐윤 중에 찐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대척점이 있는 윤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심판 이거를 구호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거 구도. 선거 구도는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좀 잡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2015년부터 하남에 살았었고 그리고 하남갑 지역의 지난 9월부터 사실적으로 지역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빌대표였을 때는 당연히 중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한 달 남짓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남갑과 을을 전략공천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이 추미애 후보도 제가 출마 회견문도 보고 했는데 거의 내용이 정권교체, 윤석열, 검찰 독재 이런 내용이에요. 지역 현안은 없고. 그래서 과연 이 주민분들이 추미애 후보의 어떤 지역을 내려온 이유나 진정성을 좀 알아볼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추미애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심판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끌고 가자고 해도 거기 맞받아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남갑 지역선거, 지역발전을 이걸로 치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구 총선을 치르는데 지역구 현안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얘기해야지 윤석열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지역주민들도 귀에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짜놓은 그 프레임에는 절대 말려들지 않겠다? 네, 말려들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또 언론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추미애하고 대결 구도가 펼쳐졌는지, 왜 추미애를 피하지 않는지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가 먼저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용구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아이러니하는 게 나는 이미 살고 있고 추 장관 전략 공통 내려왔는데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추 장관이 전혀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추미애 후보를 상대하는 본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사실 선대위 추범식을 했어요. 했죠. 했는데 거기에 저는 슬로건이 오직 하남 시민, 오직 하남 발전입니다. 그거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역정치인이 정권교체,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어떤 하남이나 발전될 이런 하남을 기대하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세 이런 말 좀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냥 항상 5대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지는 거고 열심히 하면 또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세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거고 그거 계속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사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공천 와중에서는 국민의힘 분위기 좋은데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 민주당의 공천 국면 마무리된 다음에 사실 국민의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도권에 지금 천병이시잖아요. 하남갑이면 위치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처음부터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약간 정체된 어떤 분위기지 저는 이번 주나 아니면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오른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시고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미성상상 봅니다. 그래요? 바닥 다녀 보면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역 다녀 보시면.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물가 걱정 경제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 모두가 윤석열 정부 탈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코 이게 힘들겠죠. 수도권에는 항상.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또 하남감은 서울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민심이 좀 어떤 이슈 하나 안에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중도층도 많고.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종섭 즉각 귀국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종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거만큼 총선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총선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잘못하면 지지율이 바로 보이잖아요. 표가 왔다 갔다 하죠.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절실한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추진하였던 정책들이나 개혁들이 이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총선을 지면 사실상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하나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저는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한 발언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영 후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도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직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겠다.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호주대사도 충분히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황상무 수석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은 사과는 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 변장께서도 본인의 거치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황상무 수석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야당에서 이미 그런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상무 수석도 분명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는 했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장도 전체적인 총선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는 좀 힘들지 않겠냐. 다시 한 번 본인의 것인지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진사태하는 게 맞다? 맞다 안 맞다 평가하기에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진사태 형식이든 뭐든 대통령실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밀어붙이세요 저한테? 궁금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충분히 좀 했고. 그런데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정리되겠지만 그것은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치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시는 거네요. 언론에서는 이렇게들 봅니다. 지금 이종섭 대사하고 항상 후소권으로 당정발등.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에 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오늘 기사가 조간신문의 기사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법 덕지였잖아요. 대통령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혁들을 이끌 저류의 찬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결론은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의 힘을 보태는 하나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갈등은 없을 거다?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방침하고 조금 어긋나는 예를 들어서 행보를 해도 그럼 대통령실에서 용인할 것이다? 어긋나는 행보요. 예를 들면 정책 방향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민실을 위해서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차별화를 좀 시도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기회를 주지 이미 공천 받은 사람을 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두 명의 후보 다 현역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랬죠. 두 명 다. 그랬죠. 네. 도태우 후보는 임병헌 의원님을 이기고고 그다음에 자기 전원은 전봉민 의원님을 이기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힘든 경선을 치러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명도 하고 수명도 하고 사과도 했지만 그것을 조금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이 22대 총선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일깨워주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심정 아닐까 싶습니다. 당해선은. 그럼 국민의힘이 절박하게 총선을 임하고 있다는 거에 보이시는 징표다? 그렇죠.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렇죠. 민주당에 비해서는요? 네. 그럼 민주당은 뭐 때문에 민주당에 비해서는 표현하신 거예요? 양문석 후보 때문에? 양문석 후보 때문에 그런 거죠. 양문석 후보 분명히 어제 이재용 대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총선을 이끄는 것은 선대위지만 공천은 확정은 최고위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함이 없지 않나 저는. 네. 그 하나 때문에 총선에 민주당의 지지를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의 하나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시고 계세요? 자기 사람 챙기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첫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전진 세력이다. 민주당은 후진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냐면은 공천 관련하고 공천 취소 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천을 받은 사람을 그것도 용남권에서 받은 사람을 취소를 시켰잖아요. 우리 앞만 보고 가겠다. 총선 승리만 보겠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양문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얼매여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빚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한암갑 후보인 추미애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경기 한암갑 후보인 이용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